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솔입니다 지금부터 My 10 Favorites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요즘에 가장 가장 애용하고 있는 저의 가방인데요 이것은 저의 이번 타임머신 앨범의 멀천나이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Your voice is my favorite sound 엑소 엑소 솔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옷이 가볍기 때문에 여름이라서 이런 가벼운 가방을 많이 저도 지금도 잘 쓰고 있답니다 이것은 제가 부르는 이름은 폭신 인형인데 폭신폭신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실에서 계속 이렇게 앞에 놔두고 흠 이러면서 촉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폭신폭신해서 뭔가 저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친구랍니다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귀엽지 않나요? 똥똥똥 다음 아이템은요 이 향수인데요 제가 원래는 좋아하는 향이 계속 꾸준하게 있었어요 한 진짜 막 5, 6년 동안 좀 우디하고 그런 향을 선호했고 계속 뭔가 다른 향을 찾고 싶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서 시향을 했는데 좀 달큰하고 좀 뭔가 세탁을 하고 난 향? 저의 예상 외로 굉장히 좋아하게 된 향수라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들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들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을 좋아하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롤앤힐 앨범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앨범을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앨범을 한번 쭉 다 들었는데 또 너무 제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푸켓을 여행 갔는데요 거기에 막 엄청 돌아다니다가 진짜 귀여운 미니 거북이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집에 슈퍼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쬐끄러잖아요 그리고 안경 케이스인데요 좀 많이 떼긋하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 친동생이 선물을 해준 건데 너무 잘 애용을 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꼭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안경이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거든요 에잉? 근데 오늘은 안경이 안 들었는데요? 왜 얘기 들었지? 아 그리고 하여튼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이것도 키티랍니다 괜찮하지 않나요? 이것은 미니 텀블러인데요 제가 또 올해 들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할 때 이게 아주 유용해요 왜냐면 가서 정수했는데 엄청 조그마하니까 그냥 딱 받아서 그때만 먹고 그런 느낌? 이거는 인센스 스틱인데 향초 피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명상에 빠지게 되면서 인센스 스틱을 좀 피워봤는데요 굉장히 뭔가 산 속에 있는? 흙에 뭔가 묻혀있는? 그런 느낌이 나는 인센스 스틱이라서 요즘에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단 거를 하루 중에 먹지 않으면 살짝 화가 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너무 좀 단 거를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살찌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가방이나 파우치나 작업실이나 곳곳에 구비해 둔 건데요 웨더스 오리지널 슈가프리 이게 초코맛이 있고 그냥 오리지널 크림 맛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초코가 더 맛있답니다 하여튼 무설탕이기 때문에 사서 드셔보세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항상 이것들을 저의 파우치 안에 무조건 넣어 다니거든요 저의 오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의 그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저는 이제 피곤하면은 목이나 어깨가 바로 아픈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살짝 바르면은 좀 화해지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오일은 이거 유스트 오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쏠의 마이 텐 페이브리트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유용한 아이템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리클레르 화보와 인터뷰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 참고로 마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